퀴즈 네, 너무 좋다고. 통화할래? 아니요, 네. 이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몇 시에 한다고 들었어요? 4시 반인가? 일단 4시 15분까지 준비하라 해가지고. 바로 준비해. 눈이 왔다, 지금. 키탑이야. 이곳은 높이가 무너듯이 신경을 통해 기회에 흘리는데. 다음에 또 추석에 흘리게 해. 그리고Merci. 구석. 우리 agar. 이렇게ACH이. 응. 왜요? 아유 치킨 치킨 다 바꿔 왜요? 왜지? 하하하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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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